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생업에 아주 바쁜 국민들은 4.15 총선 이후에서야 처음으로 한국의 선거제도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그런 힘이나 위력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저 역시 일생을 통해서 단 한 번도 4.15 총선 이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혹은 선거관련 법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가 알아서 잘하고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선거 문제를 2년 동안 다루어온 것이 그야말로 제 일생에서 운명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옳지 않은 일을 보고 그것을 침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나서게 된 겁니다. 이번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공명선거안심투표추진위원회 이른바 공안추의 외부 전문가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찍히지 않고 중앙선거관리비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만든 직인 도장이 인쇄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한 김기현 원내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문상부씨로 하여금 바로 그리고 그는 야당 추천 몫으로 그렇게 상임위원회에 다시 도전했다가 그냥 철회했죠. 문상부씨로 하여금 선거관리위원회의 합법 준수를 요구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선거 공정성에서 매우 중요한 사전투표지에 QR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바코드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날인하고 그 개인 도장을 투표관리관에 보관하도록 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유권자 이름으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시민사회단체 이름으로 연구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야당의 이름으로 요청했습니다.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거부한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선관위의 위시나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인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대단히 시사적입니다.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합법 준수를 요청한 겁니다. 법을 준수해달라.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이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시 화를 제쳐두고 우리는 두 가지의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여기서 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거부한 두 가지 사전투표용지의 바코드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는 것 이것은 3구 대선에서 민주당 측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데 결정적인 조건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짐작 두 가지가 양보할 수 없는 민주당 승리의 핵심적인 요건이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이유를 둘러대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김기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합법준수를 관철시키면 민주당 측은 승리를 준비해왔던 모든 종류의 세팅, 사전작업들에 엄청난 타격을 입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권영세 선거대책위원회 대책본부장과 추청건대는 이준석 등에 짐작되는 인물들이 오히려 김기현 원내대표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저는 김기현의 무혈쿠테타가 실패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은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합리적 추론이 이번에 소위 이야기한 김기현 원내대표가 제시하는 합법준수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 대신에 바코드를 사용하는 것 합법이죠. 그다음에 사전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찍는 것 합법이죠. 이 두 가지가 3구 대선의 성패를 객장짓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재 3구 대선의 선거판이 짜여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주춧돌과 같은 건데 이 두 가지를 그냥 선관위가 양보하게 되면 선거를 그쪽은 치를 수가 없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권영세 씨나 이준석 씨 같은 사람이 김기현 원내대표와 힘을 모아가지고 끝까지 관철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부에서 그냥 진압이 된 겁니다. 희한한 겁니다. 이런 것을 어떤 언론도 보도하지 않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두 번째는 또 다른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당이 요구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요 노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과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 그리고 정치인과 그리고 선관위 사이에는 엄청난 갑을 관계가 존재함을 뜻합니다. 여기서 당연히 갑은 선관위 측입니다. 선관위는 기본적으로 선거법을 갖고 있고 동시에 선거위반사범에 대해서 조사건 그러니까 조금 그냥 조사해야겠다 하면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정치인과 선관위 관계라는 것은 갑을 관계인데 정당과 선관위 사이에서도 완전히 기울이진 운동장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웬만해서는 선관위 측에 꼼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저는 이런 슬픈 대한민국의 현실을 두고 정치인들이 모두 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놈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차기 정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모든 종류의 선관위 법들을 자신들이 편리하고 유리한 쪽으로 다 바꿔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선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일방적인 게임이 되겠죠. 선거법의 기초에서 선관위가 검찰이나 경찰처럼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과 선관위 사이에는 갑을 관계가 엄청난 변혁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변화될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김견 원내대표의 너무 당연한 요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잠정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선거에 관한 한 정상상태로 다시 복귀하는 일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선관위가 정상상태로 복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선관위를 제어할 수 있는 그 어떤 정치인이나 권력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있었던 여러분의 미심적권 선거 과정은 3구 대선은 물론이고 앞으로 정상상태로의 복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방선거나 총선이나 다 의심스러운 과정으로 탈바꿈하겠죠. 정치인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결국은 국민이 크게 반발하는 국민의 저항권이 폭발하는 그런 위급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당에서 선거가 정상상태로 복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물론 좀 암담한 일입니다마는 제가 갖고 있는 잠정적인 그런 전망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과 정직성을 강화하는 일이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선관위가 너무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저항하거나 반발할 가능성이 있을까 그건 예단할 수 없죠. 그러나 국민들이 침묵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과거에 지금의 우리 세대나 전 세대에 비해가지고 전체주의나 독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지금 젊은 세대는 훨씬 더 미약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침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이 같은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떻게 하다가 나라가 선거를 제대로 치르는 일이 어려운 상태까지 와버렸는지 참으로 딱합니다마는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현재 정치인과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 엄청난 그런 기울이진 운동장 가벌관계를 미뤄보면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성을 비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 국민들이 그걸 보고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항의를 하고 저항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앞세대에 비해가지고 현재 젊은 세대들의 저항의식이라는 것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이런 기존 상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번 3구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확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